핑크퐁 얘들아, 너희는 나중에 커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생각해봤어? 응, 나는 커서 바닷속에 있는 멋진 집에 살고 싶어 그리고 우리 집을 불가사리랑 조개로 장식할 거야 음, 그리고... 우와, 정말? 바닷속에서? 응, 맞아! 너희한테 내가 살고 싶은 집을 보여줄게 나을 따라와 좋아, 페페! 난 어떤 집에 살고 싶어?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바로, 바로 속에서 연기가 나지, 퐁퐁퐁 문을 꼭 두드려줄래, 똑똑똑 난 반가워서 춤출 거야, 실룩실룩실룩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바로, 바로 창문으로 물고기 들어와, 슝슝슝 친구를 만나면 인사할래, 안녕, 안녕 반가워! 신선한 공기도 마시며, 후하, 후하, 후하 짜잔! 이게 내가 살고 싶은 집이야 우와, 정말 멋진데? 그럼 우리 집도 한번 볼래? 좋아! 핑크퐁! 난 어떤 집에 살고 싶어?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바로, 바로 문을 꼭 두드려줄래, 똑똑똑 난 반가워서 춤출 거야, 실룩실룩실룩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바로, 바로 창문으로 바람이 들어와, 슝슝슝 친구를 만나면 인사할래, 안녕, 안녕 반가워! 신선한 공기도 마시며, 후하, 후하, 후하 짜잔! 우리 집 어때? 우와, 정말 멋지다! 이젠 내가 바라볼게 좋아! 페퍼! 난 어떤 집에 살고 싶어?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바로, 바로 귀뚝에서 향기가 나지, 퐁퐁퐁 문을 꼭 두드려줄래, 똑똑똑 난 반가워서 춤출 거야, 실룩실룩실룩 내가 살고 싶은 집은 바로, 바로 창문으로 노래가 들려와, 랄랄라 친구를 만나면 인사할래, 안녕, 안녕 반가워! 신선한 공기도 마시며, 후하 후하, 후하 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라 영상 재밌었어? 핑크퐁 플러스로 다양한 놀이활동도 즐겨봐 지금 무료로 시작해봐